14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빛을 검출하는 동일한 광전관 ABCD를 흰 종이 위에 놓고 단색광 L1, L2, L3를 비췄더니 AD가 놓인 부분이 노란색으로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L1, L2, L3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단색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 표는 광전관에서 광전자 방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빛의 3원색을 합성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빛의 3원색은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빛의 3원색이다 라고 하면 RGB 빨간색, 녹색, 파란색입니다. 얘네들을 합성했을 때 어떻게 되냐? 노자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운데 3원색을 전부 합치면 뭐다? 흰색 되겠죠. 그치? 즉, 여기서 지금 비쳤더니 AD 부분이 노란색으로 보였다라고 했는데 빛에도 지금 노란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란색을 띈 처음부터 노란색을 받은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진 부분도 노란색으로 보이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보였다라는 거는 하나는 그냥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과 녹색이 합쳐진 노란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잡아둬야 되는 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잖아. 빨주, 노, 초, 파, 남보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파장 짧아지고 진동수 커집니다. 그쵸? 진동수가 문턱진동수 이상이어야만이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뭐 방출 안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빨간색 빛이면 방출이 안 됐나 보죠. 그치? 노란색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치? 그리고 방출됨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초록색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방출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D에서는 지금 방출이 됐다라 그랬어. 그치? D에서는 지금 방출이 됐다라 그랬는데 여기서 노란색이다라 그랬거든. A랑 B부분이 노란색이다라 그랬어. 자, 똑같이 노란색인데 이쪽 노란색에서는 방출이 안 됐고 이쪽 노란색에서는 방출이 됐다. 그 말인즉슨 노란색 자체는 지금 뭐다? 얘는 방출 안 됐잖아. 노란색이 가진 진동수를 가지고는 어찌됐든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왜 일어났냐? 이 D는 지금 뭐다? 요거야. 빨간색과 녹색이 합쳐져가지고 노란색이 된 거야. 그러면 빨간색에 의해서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녹색에 의해서는 나올 거거든. 얘는 진동수가 센 빛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 L3가 녹색인 것 같아. 그치? 초록색. 그쵸? 자, 그 다음 A, 여기 같은 경우는 합성이 안 됐죠? 얘가 노란색일 거고 그 다음 얘는 빨간색일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빨간색만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거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때? 진동수가 제일 작은 애야. 그러니까 얘는 때려 죽여도 방출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가에는 일단은 방출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과 L3의 색으로 오른 거 골랐는데 자, 가는 뭐다? 방출 안 됨. 이게 들어가야 되고 L3네. L3는 뭐다? 녹색이 되겠죠. 그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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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1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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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